잊지 못할 품위를 잊지 이 영상 속에서 서진이네 거넘을 에서만 볼 수 있는 구물 10개를 찾아보세요 1. 멸치통통 2. 나무조각명태 3. 전등 뒤지 4. 박서진 방석 5. 팬더인형 6. 장구 7. 바다 뷰 8. 박서진 가수님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스피크톡에 9. 서진이네 거넘을 10. 누나의 귀여운 여동생 디스네요 10. 고맙습니다 10. 조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